연락 short 반갑습니다 안녕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더 쇼 우와의 첫박 데드덜 첫박 저희는 오늘 뱃벌을 하러 왔고요 지금 이니어도 다 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연양은 이번에 킬링 포인트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 캔 컨트롤 맨? 아 유 캔 컨트롤 맨? 컨트롤 맨? 아 트롤 맨? 바이브 컨트롤 맨? 아주 중독성이예요 이 분이 아주 퀴리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치마가 사실 하나도 아니라 두 개예요 제 꼬리예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저희의 멋있는 모습을 반성을 턴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날 보고 싶어해요 안녕 안녕 산업 끝 오 살짝 아쉬웠어요 아직 무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골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루씨 설화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쇼 첫방 날이에요 첫방 마무리했습니다 산업을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요 저는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되게 오랜만에 무대를 쓰는 거라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경험 삼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뮤뱅 때는 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뱅 뭔가 음주 기다려 간다 우리 우아가 간다 간다 다들 공방사수 공방사수 안녕 여긴 뮤직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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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뮤직뱅 뮤직뱅 맞아요 리본했어요 하얀색 뮤직뱅 맞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바람색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완전히 쨍인한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 머리 색은 보셨으니까 다른 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에메랄드 빈셋 너무 예뻐요 잘 못 봐요 러브세요 러브세요 셋 넷 둘 아 진짜 재미없다 진짜 저 그래도 이런 개그는 안 하고 언니 한 잔아 나를 뭐 했던 언니 개그 내가 너 놀아준 거야 안녕히 계세요 아 다시 와 오랜만에 뮤직뱅 뭔가 떨리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뮤직뱅은 또 라이브하는 데가 다른 방송이 비해 너무 잘해 그래도 잘할 거잖아요 안녕 저희 왕수라 언니를 집중해 주세요 아 네 하나 집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여기 오늘 눈 밑에 원장님께서 이제 고양이 포인트를 눈에다 딱 주셨어요 마지막 엔딩 때 맞아요 오늘도 잡힐 거 같은데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는 쪽에만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고민 중이야 엄청 지금 보여주지 말고 봄반사였어요 봄반사였어요 안녕 안녕 오늘은 음악 중심 네 음악 중심 음악의 중심에 왔습니다 우와 저희 우아하는 이러한 착장 믿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아 예쁘죠 예쁘죠 바이 엄청 화려해요 그 눈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음악 중이고요. 저희는 카메라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첫 번째예요. 맞아요. 순서 첫 번째. 생방. 첫 컴백의 영상이니까 좀 더 의미 있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202. 맞아요. 202. 떼어낼 것 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에벌이 듣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듣고 싶다고요? 아니요. 너무 듣기 싫다고.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잊지마. 아, 빨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 떨어지기 힘들다, 사실.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눈에도 이렇게.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때 했었잖아요. 아시죠? 그걸 농구야? 네네. 농구 할 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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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허설에 가기 시작합니다. 아, 네. 아나 기자의 취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요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 매점을 오늘 가실 예정입니까? 네, 당연하죠. 어, 그러면 누굴 사줄 생각도 있다 이거예요? 사줄 생각?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똑똑!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권나연이라고 하고요 인기가요에서 처음으로 배드걸 보여드리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안녕 저희 앨범입니다 바이! 엄청 핑크핑크하죠? 간지러워요 진짜 간지러움을 그냥 하나도 못 쳐줘 엄청 잘 타요 자기도 잘 타는데 이건 노렸어요 안 타요 간지러움 안 돼요 순간 방심하고 있을 때 한번 탁 찌르면 놀라는데 맞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간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나 해봐 그럼 내가 생각해 생각해봐 간지러운데? 여러분 저의 바뀐 점이 무엇일까요? 양갈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어설 때는 원래 풀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때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저희 사실으로 말할게요 저희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아니요 하지마요 잘 못한 거라고 잘 못한 거라고 잘 못한 거라고 나연언니의 너무 사랑할 때밖에 없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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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